2020년 10월 9일 연중 제27주간 금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루카 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 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드리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시일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의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소님 찬미합니다. 묵상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시일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의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암 수술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관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악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더 큰 악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지만 이후 그에게 찾아온 시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바오로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 그는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까지 십 년의 세월 동안 바오로는 홀로 지내야만 하였습니다. 언뜻 생각하기로는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였고 회심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그 이후의 삶이 탄탄대로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은총의 체험 뒤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좋은 일보다는 그 체험으로 얻게 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더 큰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무릇 그 은총에 맞깝게 살아가려는 굳센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